이번, 같은 공채 세근을 쌓았더니 높이가 7mm가 되었습니다, 그랬죠. 자 세근을 쌓았다. 자 이 세근을 쌓았더니 뭐라고, 이게 수익까지, 이거죠 이거, 이쪽으로 할까, 이쪽에, 7mm, 같은 공채 15걸로 쌓으면, 자 그럼 이 세근이 7mm니까, 같은 공채 15건, 근이면 곱하기 5, 5배죠. 그러므로 여기다가 곱하기 5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35mm가 되죠. 이걸 cm로 고쳐야 되니까 3cm 5mm가 됩니다. 2번, 서울에서 춘천 대전까지의 거리를 이용하여, 춘천 78km, 서울에서 강주까지의 어림한 거리와, 서울에서 울산까지의 어림한 거리와, 약 몇 km인지 구하시오? 이랬는데, 서울에서 강주까지의 어림한 거리와, 서울에서 울산까지의 거리와, 서울에서 울산까지의 거리는, 약 몇 km인지 각각 어림한 거리와, 울산은 여기라, 뭐, 참 어렵네, 그죠. 지금 이 거리가 140이야. 그럼 한 이쯤 되나? 한 이쯤 되죠, 그죠? 140에 2개쯤 되네, 강주가. 그죠? 그러면 140에 2를 곱하면 되겠네 됐죠? 그러면 약 280km를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이거 뭐 78, 이거 뭐죠? 원으로 또 들은다면, 여기까지가 78km입니다 한 동가리 두 동가리 이거 뭐 세 동가리? 4배? 하나, 둘, 셋, 넷, 뭐 이 정도, 너무 기나 이쪽이 이거 어림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4배 4개 4배 정도, 78에 4배 그러면 울산까지는 78 곱하기 4가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48, 32, 3 올라가고 47, 28, 312km가 되겠네 이걸 약으로 고치는 거 그 용어를 따라 하십시오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 내면 안 되겠죠 문제기를 하래, 이거 어림 잡는 건데, 그죠? 그냥 이렇게 이런 기분을 한다까지만 느끼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강주까지 어림한 거리와 서울에서 울산까지 어림한 거리의 거리의 합, 합, 합만 구하면 됩니다 합, 합을 구합시다 280 더하기 312 이렇게 다 합시다 592, 양만 붙이고, 그죠? 어림 잡은 거리의 592km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자연수를 구하시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좀 나가죠 5km 630m죠 자, 이거는 5630m죠 자, 이 위에 3500 더하기 몇 미터 되냐 이래죠 그러면 같은 것에서 한번 빼볼게요 이 같다고 하면은 5630에서 3500 더하기 네모로 해볼게요 그럼 네모는 5630 빼기 3500으로 하면 되죠 0, 3, 1, 2130m가 되면 되죠 그죠? 2130m잖아요 그러면 네모 안에 2130m가 들어가면 같아죠 그죠? 그러면 2130m보다 작은 게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겠죠 이게 어릴들이 크니까요 맞죠? 그러면 2130m보다 작은 게 들어가야 돼 네모야, 그죠? 네모야, 그죠? 맞죠? 그래야 이쪽이 커질 거잖아 2130m에서 큰, 작은 수들은 2129, 2128, 2127 쭉 갈 거라 그럼 1까지 가겠네, 자연수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수죠 가장 큰 수는 누굽니까? 이거잖아 그래서 2129가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별표 3개를 하십시오 이거는 숫자적으로 이걸 해결하고 알아내는 게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4번 정민이와 현승이는 각각 길이가 1m인 철사를 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각자 가진 철사로 다같이 도형을 한 개씩 만들었을 때 정민이와 현승이 중 누구의 철사가 몇 mm 더 많이 남았는지 구하시오 일단 1m인 철사를 반씩 나누어 가졌으니까 1m는 100cm가 됩니다 그러면 정민이도 반을 가졌죠? 그러면 50cm를 가져갔고 그 다음에 현승이도 50cm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정민이는 한 변의 길이가 5cm, 7mm죠 그러면 5cm, 7mm, 57mm를 사용했네요 자, 이거 붙이면 각각 500mm를 가지고 있는 거죠 500mm 만들고 난데, 만들고 난 길이, 만든 길이, 사용한 길이 정민이가 사용한 길이는 57 곱하기 같은 게 4개가 있잖아요 4를 해야 되죠 4, 7, 2, 28, 2 올라가고 4, 5, 22, 228mm를 사용했습니다 남은 길이는 500 빼기 228mm를 해야 되죠 하게 되면 4, 9, 10, 10에서 8 빼면 2, 9에서 2 빼면 7, 4에서 2 빼면 2, 272mm가 남았습니다 자, 현승이 봅시다 현승이는, 자, 이거는 긴 변의 길이가 6cm, 8mm이고 짧은 변의 길이가 32mm 잘 되죠? 긴 변의 길이가 그럼 68mm 되겠죠? 짧은 변의 길이 32mm 됩니다 현승이가 사용한 길이는 길이는 68 더하기 68 더하기 32 더하기 32 68 더하기 68, 16, 1 올라가고 136 더하기 64죠 0, 1 올라가고 4, 0, 200mm를 사용했네요 그 다음에 남은 길이를 또 줘봅시다 남은 길이는 500 빼기 200에서 300mm입니다 300이죠 누구의 철사가 몇 mm 더 남았는지 300이 272보다 크죠 그죠? 그러면은 누구매가 현승 현승이가 그죠? 300 빼기 272를 해야 되겠죠 2, 9, 10, 10에서 2 빼면 8 2, 28mm죠 그러므로 이게 답은 현승이가 28mm입니다 5번, 어떤 양초에 불을 붙이고 28분이 지난 후 길이를 재어보니 뭐 양초가 이렇게 됐으면 탔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길이가 117mm였습니다 이 양초가 4분의 5mm씩 일정하게 탄다면 4분의 5mm씩 탄다면 타는 거야 그럼 이게 28분 동안 탄 길이가 요거죠? 요만큼이에요 그죠? 탄 길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4분 동안 5mm니까 28분이 됐을 때는 곱하기 7배죠 7배 그러므로 이 길이는 곱하기 7을 하게 되면 35mm가 닿겠네요 여기 35mm까지 그래죠? 처음 양초 길이는 처음 양초 길이는 35 더하기 117을 해야 되요 5에서 7 되면 152mm니까 이거는 15cm2mm가 되겠네요 별표 3갱도 하십시오 6번 지도를 보고 굵은 선으로 표시된 길을 따라 가려고 합니다 이건 값도 이거 그죠? 이거 ㄱ에서 ㄴ을 지나 뒤에까지 가는 거리는 몇 km, 몇 m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보았어요 길이 폭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랬죠 지금 이 ㄱ, ㄴ을 알기 위해서는 이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길이는 자 이 길이에서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1km 500이잖아요 그러면 1500m죠 그죠? ㄱ, ㄴ 길이를 네모로 합시다 네모로 하면은 300 더하기 네모 더하기 800을 해야 되면 그죠? 여기까지 길이가 그러면은 1500m가 되어야지 자 두 개 더하면 1100m죠 네모 더하기 1100은 1500이죠 네모는 1500 빼기 1100이 되어서 400m가 됩니다 음... 그러므로 여기는 400m가 됩니다 ㄱ과 ㄴ ㄱ에서 ㄴ까지의 거리가 400m가 되는거죠 이게 됐죠 그 다음 이 길이는 이 길이는 이 길이를 말하죠 근데 여기가 얼마입니까? 300m죠 300m니까 요 세모를 합시다 세모는 이게 지금 1500이죠 1500에서 300을 빼면 되죠 그죠? 그죠? 맞죠? 1500에서 300을 빼면 이 세모 길이 이게 나오잖아요 1200m가 됩니다 자 이것은 누굽니까? 이 길이는 ㄴ하고 ㄷ까지 그리죠 ㄴ하고 ㄷ 길이 그게 이제 1200m가 됩니다 몇 킬로미터 최종 답은 1200 더하기 400을 해야 되죠 400 더하기 1200을 하게 되면 1600m가 됩니다 아 그런데 아 참 참 몇 킬로미터 몇 미터를 또 고쳐야 되네 이게 또 1킬로미터 600m까지 요렇게 답을 해야 되네 7번 서윤이의 한 걸음은 약 50cm이고 서윤이네 집에서 도서관까지 그리는 약 1킬로미터 200m입니다 서윤이가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려면 약 몇 걸음을 그려야 하는지 풀이가전을 쓰고 다불고 하시오 자 이거는 적어보면 됩니다 한 걸음이 50cm잖아요 그죠? 50cm입니다 그러면 자 생각합니다 한 걸음이 50cm면은 두 걸음은 50 곱하기 1을 해서 100cm가 되죠 100cm는 1m입니다 자 두 걸음에 1m입니다 1m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이게 1km잖아요 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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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m는 1000m죠 1000m 몇 배입니까? 1000배입니까?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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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걸음에 1000배는 2 곱하기 1000을 하면 2000 그름이 되네요 2000 그름입니다 그 다음에 200m가 있죠 200m는 이렇게 200m가 되기 위해서는 200배죠 200배 그렇죠? 그럼 두 걸음에 또 200배 하면 되지 그럼 2 곱하기 200을 해보세요 400 그름이네 그렇죠? 400 그름이잖아 그럼 총 이거 합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1000 2000 그름이지 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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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더하기 400 그름을 더하면 되네 그러므로 2400 그름이 됩니다 자 이것도 좀 어렵네요 두 개 8번 색테이프 가나다가 있습니다 새 색테이프의 길이가 다 색테이프 다의 길이는 몇 cm 몇 cm 몇 cm 몇 mm 가 와 나의 길이의 합은 43 cm 나는 가보다 30mm 더기입니다 나는 가보다 자 이거는 나는 가보다 자 가 플러스 나의 길이의 합은 43 cm 43 cm 는 430 mm 잖아요 그러면 나는 가 보다 30mm 들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는 가 플러스 30mm 가 돼요 그럼 이 나 자체가 나 이게 이걸로 쏙 넣어야 됩니다 쏙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적어볼게요 처음에 가 플러스 있죠 나 대신에 이걸 적어야지 가 플러스 30mm 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430이 돼야 되죠 는 는 가 두개죠 가 플러스 가 는 430에서 30을 빼야지 빼게 되면 400mm가 됩니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가 두개를 똑같은 것을 합해서 400mm가 되니까 가 는 200mm가 됩니다 됐죠 그 다는 뭐라고 했죠 다는 가 가 200mm 200mm 보다 4cm 8 짧습니다 이러네요 그럼 이게 48mm잖아요 짧습니다 했으니까 뭡니까 빼기를 해야지 빼기 48mm 를 빼줘야지 는 하게 되면 10에서 8 빼면 2 9에서 4 빼면 그 다음에 1 152mm인데 몇 cm 몇 mm 가 되니까 15cm 2 mm 가 됩니다 자 이거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나 둘 셋 4개를 해 놓고 이 문제는 중학교 가잖아요 지극히 평범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에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지금 이게 중학교 다 배웁니다 또 배웁니다 계속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끌어 줄 백년지계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마지막 오른쪽 밑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